안녕하세요. 오늘은 현대인들의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좋은 대표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빠르게 본론으로 갈게요. 첫 번째로 아보카도입니다.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.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칼륨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바나나입니다. 칼륨과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연어, 연어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생 또는 구운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심장 건강과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신선한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을 섭취하여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에는 마그네슘, 칼륨, 식이섬유,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들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. 여섯째로 통곡물이 있습니다. 귀리, 보리, 현미 등의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마그네슘,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. 하루 3끼 중 최소한 한 끼는 보리밥이나 현미밥 등 통곡물로 대체해 보세요. 그리고 고구마가 있습니다. 고구마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음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양파입니다. 양파는 고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크웰린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고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로 닭고기입니다. 닭고기는 저지방, 고단백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가능하면 껍질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적포도 되겠습니다. 적포도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감소시키고 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양한 과일과 함께 간식으로 즐기면 좋습니다. 이상으로 고혈압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건강한 식습관과 이러한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여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과 신체활동도 중요하니 균형 잡힌 건강관리에 노력해 주세요.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에 피해야 할 10가지 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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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